네 실전매매를 통해 투자비책 제시해드립니다. 포트폴리오 비중체크 엠빙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미국 소매 판매가 시장에 안도감을 주면서 아래 공포하던 것들이 좀 사그라들고 있어요. 역시 좀 너무 과했던 걸까요? 그런 공포감이? 네 좀 뭐라 그럴까 동시에 동시에 악재들이 한 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해소될 때마다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결국에 제가 지난 휴장하기 전날 방송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CPI보다는 소매 판매 시장이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CPI 발표되고 나서는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전날에 이미 PPI 쪽 발표가 되면서 이미 물가 둔화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저는 반영이 됐다고 봤던 거고요. 이 CPI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냥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근데 이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지금 집중되고 있는 키워드인 이 경기침체에 대한 여부를 또 나름대로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소매 판매 지표가 잘 나왔다라는 부분들 그동안 낙폭을 키웠던 대표적인 약재성 이슈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됐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낙폭을 빠르게 줄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우선은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냐면은 결국에 최근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우려했었던 요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려감이 해소된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낙폭을 다 메꾸고 나서 이제 상승으로 들어가려면 새로운 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최근에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과 다음 달 이제 FNC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우선은 최근에 약간 뭐라 그럴까 이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 이슈로 이제 지수가 반등은 저는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뭔가 필요할 것 같고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다시 한번 키 맞추기 장세가 마치고 나서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반도체나 2차전지 종목들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좀 올라오다가 오늘은 약간 갈리거든요. 2차전지는 여전히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고 있지만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들 언제든지 이제 경기가 회복됐을 것 때 AI 산업에 대한 성장성 같이 좀 부각받으면서 오늘은 좀 약간 갈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주가 좀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와 소부장단까지 계속해서 뚜렷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비장의 종목 어떻게 골라볼까요? 네.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비장의 종목은 오늘도 제약바이오 섹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비장의 종목은 바로 에이프릴바이오라는 기업이고요. 자,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지난 화요일에 편입을 했었던 이 바이넥스와 같은 이런 CDMO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가고는 있거든요. 물론 알테우젠 그리고 리카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약간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결국에 이번 달 렉라자 FDA 승인 여부에 대한 기대감이 붙을 수 있는 오스쿠텍과 유한양행의 차트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이 사파 플랫폼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할 수 있는 시기가 하반기에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결국에는 제가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올라가려면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닙니다만 오늘 반도체뿐만 아니라 경기 민감 섹터 종목들이 이제 낙폭을 빠르게 만회하는 부분들은 우선은 최근에 시장의 변덕성을 키웠던 요인 자체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좀 녹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9월달 뭐 다양한 학기 일정을 또 앞두고 있는 게 제학발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을 약간 주도한다는 느낌을 받겠지만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됐었을 때는 다시 한번 이 9월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학기 일정에 대한 이런 모멘텀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남은 8월달과 9월달까지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제학발 섹터가 주도 업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편집을 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플랫폼 기술 기반으로 기술 수출 계약들, 최근에 애보민족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겠지만 앞으로 이 플랫폼 관련된 부분들로 다시 한번 좀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증권사 리포트에 따른 제2의 알테오젠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 저는 지금 공략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수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19,660원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만 8,3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프릴바이오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워낙 이 빛책포트 안에 바이오즈를 많이 넣긴 했는데 이번에 이 종목도 어떻게 한번 빛책포트에 편입해보나요? 네, 오늘 편입할 겁니다. 기존에 저희 빛책포트 6종목이 꽉 차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기존 종목 중에 뭔가 편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 가져가 볼까요? 하나 비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무거운의 비키라고 하려고 합니다. 삼성바이오루직스 비키라고 할 거고 뺄 건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자를 뺄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잘 아실 겁니다. 더 갈 것 같지만 우선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냥 현재가로 매도하는 걸로 하겠지만 기존에 있던 가격 전략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익권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만 삼성바이오루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이넥스나 ST팜과 같은 이런 CDMO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하원 쪽에서 다음 달 말쯤 되면 생불보안법 통과에 대한 결정 여부도 전망이 된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준 상황에서 결국 3분기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 관련된 수익으로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키워드에 들어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삼성바이오루직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그래도 빼는 종목이니까 차트는 한 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3반은 오늘은 못 갑니다만 저는 사실 21선에서 지지 받고 다시 올릴 가능성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에이프리바이오 대신에 이 종목을 빼는 이유는 우선은 조금 더 기대 수익 자체가 높은 종목 지금 상황에서 약간 단기적이나 아니면 승인 관점에서도 기대 수익 자체는 에이프리바이오가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 대한 투심 자체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더 적극적인 매매가 필요한 시기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삼성바이오루직스를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또 리뷰 도와드릴게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이름도 날아갈 것 같은 종목인데요. 경동나비엔을 지난 화요일에 바로 이틀 전입니다. 거래일로 따지면 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전거래일에 추가하면서 했었던 경동나비엔이 오늘 10% 이상의 급등세를 나와줬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전에 동그라미 친 부분들 이거 돌파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이 부분 이 돌파하는 부분들이 개별 이슈 또는 테마성 이슈 때문에 올라갔던 건 아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미국 진출에 대한 이런 사업 모멘텀 확실하게 붙었기 때문에 눌렸을 때 무조건 분할로 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급등이 좀 나왔지만 지금 동시효과 들어갔잖아요. 우선 비중 절반은 종가로 비중 절반은 줄이는 걸로 좀 가고 나머지 비중만 조금 더 보는 전략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유 비중은 10%에서 5%로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리뷰 도와드리면 하루 만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넥스가 오늘 또 급등이 나왔거든요. 거의 10%에 갈 건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붙을 수 있는 키워드 자체는 바로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고요. 특히나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품목허가 승인을 받게 됐었을 때 대표적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넥스라는 또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 후보가 어떻게 보면 전 대통령이 만약에 또 약간이나와 관련된 지지율이 좀 높아졌다라고 했었을 때 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이런 규제 완화 또는 이런 개방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을 받으면서 낙소 효과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정권 쪽 만약 돌파한다면 저는 더 봐도 될 것 같습니다만 우선 포트에 들어갔던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공개 방송 주말에 한 번 할 것 같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바이넥스, 경동나비엔, 삼바 오늘 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본 종목들 잘 갔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동나비엔 수익나 신문들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비책포트에 편입한 종목은 아니지만 비장의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던 바이넥스까지도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어떻게 비중 조절해 나가는지 지켜봐 주시길 바랄게요. 매니저님, 주말 사이에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주실 기회가 있을까요? 네, 아마도 주말에 공개 방송을 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녹색밴드 김태훈 검색을 하시면 일정과 내용 공유를 드릴 거고 사실 제가 7월 말에 프로그램 개편이 돼서 모든 매매 내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포트를 있는 그대로 최고가 수익률 그런 거 말고 그냥 목표가 달성 기준과 그리고 현재가 기준에서 수익률을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마이너스 난 종목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삼성전자도 올라왔습니다. 수익권에 올라왔지만 아무튼 매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지금 중요한 거는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들 앞으로 많이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오늘 주말에 공개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에도 김태훈 매니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김태훈 매니저님 고맙습니다.